안녕하세요 아이유입니다 네 유애나 신년이 밝았습니다 작년 한 해 잘 마무리 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작년에 투어 하느라 바빴고 정신없이 마무리를 했는데 1월 1일이 된 오늘 유애나는 어떤 기분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지 궁금하네요 오늘 하루를 즐겁게 잘 보내야 또 앞으로 남은 신년에 대한 기대감도 생기고 뭔가 첫 단추를 잘 꿰야 또 쭉쭉쭉 일이 잘 풀리니까 오늘 기분 좋은 하루 보내길 바라고요 올 신년에는 우리 유애나한테 더 좋은 일이 많을 수 있도록 제가 웃게 만드는 일 많이 많이 만들어볼게요 우리 신년에도 사이좋게 지내고 슬픈 일 없이 아프지 않고 기분 좋은 일 함께 많이 많이 만들어봐요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랑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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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천행 buat an 보호하기 ío 감사합니다.